우리 캠핑장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3월서부터 10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언제 방문하셔도 항상 야생화를 구경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. 3월에서 10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4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4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도시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요. 가깝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가면 차 빌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에서 가까운데 또 조용하고 이렇게 오게 되죠. 캠핑을 조용해야 좋거든요. 5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4월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야생화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럴마세요. 5월까지 59여종